갑자기 날이 풀려 눈이 녹은 어느 날 나는 전부터 구상했던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이번에 해볼 캠핑은 부시크래프트로 침낭이나 별도의 장비 없이 자연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캠핑을 즐기는 방법을 의미한다 첫 번째 박제 포인트 넓고 평탄화가 잘 돼 있으나 진희로에 가깝고 무엇보다 쓰레기가 많았다 일단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한다 해빙기라 그런지 낙여발의 토양은 진흙처럼 물렀고 나는 자동으로 내려가졌다 오히려 좋았다 이곳은 드론 정찰을 통해 확인한 오지로 주위에 쓰러진 목재가 많아서 쉘터 구축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얼마 전까지는 눈이 쌓여 있었는데 갑자기 다 녹았다 이곳으로부터 시작되면 뱀야에서 벽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더 깊이 많아 그리고 터미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두번째 박제 포인트 쓰러진 나무를 대들보삼아 쉘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국물이 너무 가까워서 새벽에 너무 습할 것 같다 일단 보류한다 세번째 박제 포인트 넓고 평탄에서 지휘소 텐트도 칠 수 있을 것 같다 자세히 보면 계단같은 윤곽이 있다 어쩌면 몇십년 전에 다락론이었을지도 모른다 전깃줄 호모사피엔스의 흔적 발견 뭔가 비밀기지라도 있는 것일까? 지금은 세라칸 고대인의 유적이었다 골짜기 안쪽에는 생각보다 규모있는 국물이 있었다 여름에 한번 와봐야겠다 네번째 박제 포인트 대들보로 사용 가능한 큰 나무가 쓰러져 있고 주변에 목재도 많다 무엇보다 양지바른 자리여서 땅이 잘 말라 있었다 금강산도시 쿠경 원리에 입각해 우선 섭취계통의 에너지를 얻은 뒤 쉘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늘 챙겨온 식량은 쇠고기죽 삶은 계란도 숨겨왔다 식사를 마치고 은신처로 돌아오는 길 낯선이가 서 있다 밥 먹는 동안 적들의 침입을 막은 호수압이었다 한방에서 상표초라 불리는 사마귀 알집 저그 건물같이 생겼기 때문에 신장에 좋다 쓰러진 나무 기둥에 새로운 가지들이 곧게 자라고 있다 원목에 저장된 양분으로 자라는 것일까? 아니면 뿌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생나무는 곳곳 한성이 있어 건축재료로 좋지만 잠시 즐길 용도로 쉘터를 만드는 나는 죽은 나무대만 활용할 생각이다 톱질을 하다보니 어느 순간 가지는 자동으로 떨어져 나간다 전문용어로는 폐기라고 한다 나무 폐기 칙넝쿨 이따가 로프로 써야겠다 이것이 칙넝쿨에게 은혜를 갚는 나만의 결초보은이었다 톱질의 달인이 된 나는 이제 나무에 톱을 대기만 하면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폐기 잘했다 목재의 양은 적지만 규격화된 각목과 달리 모양이 제각각이라 한 번에 여러 개 되기가 생각보다 힘이 든다 그래도 나는 규격화되지 않은 인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는다 한 번에 못해도 좋다 여러 번 하면 된다 드디어 쉘터 건설 시작이다 처음에는 큰 뼈대를 세우고 점점 작은 프레임을 채워나갈 생각이다 근데 막상 작업을 시작하니 손에 잡히는 대로 하게 되었다 역시 작전대로 되는 전쟁은 없다 마침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제작진 이것으로 달팽이 기사단 부시크래프트 도전 1편을 마친다 2편에서는 나무 껍질 건초 등을 활용해 바람구멍을 막는 방법 바닥 봉사를 할 예정이다 방침 마침내 오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